잠깐 거기 서! 누구든 우섭을 마중하러 가는 녀석은 내가 가만 안 둬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손을 내밀어선 안 돼, 루피 난 그 녀석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진 받아줄 수 없어 제일 처음 루피와 우섭이 말다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잘못됐든 사나이가 일단 결투를 하기로 했으면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돼 우섭 녀석은 결투에서 졌고 그것도 모자라 멋대로 나가버렸어 다들 잘 들어! 이렇게 덜 떨어져서도 명색이 선장이야 큰일이 닥쳤을 때 이 녀석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녀석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우둔머리가 위험을 잃은 조직은 반드시 붕괴하게 돼 있어